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열렸고 홍콩도 열렸고 미국도 열려서 쭉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시황이야 김일혁 팀장이 전해 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의 유통의 어떤 혁신을 한번 해보겠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회사죠. 쿠팡. 우리도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국민의 한 30%는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쿠팡이 드디어 미국 뉴욕스닥 익체인지 NYSE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서 이게 아마 가장 관심이 가는 증시에도 영향이 굉장히 큰 뉴스죠. 쿠팡 처음 나왔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쿠팡 처음 나왔을 때. 쿠팡. 그때 막 이렇게 세 회사가 막 경쟁을 했어요. 쿠팡, 티몬, 티켓몬스터랑 어디 하나 있든 세 개가. 원래는 티켓몬스터가 원래는 치고 나섰지. 티켓몬스터가 좀 더 처음에. 신현성인가? 젊은. 그런데 쿠팡이 어느 순간. 티몬이 간다 뭐 그래갖고. 그러다가 쿠팡이 완전 그냥 장악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가 미국 상장한다고요. 네. 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스닥이 있어요. 나스닥으로 안 가고 NYSE로 간다는 건데 상장이 되면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뉴스 안 봤죠? 봤죠. 워낙 주말에 많이 나와서 55조는 뭐 이렇게. 55조인데 이게 55조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코스피로 간다. 그러면 몇이냐? 6위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487조고 SK하닉스 91조, LG화학 67조, 삼성전자 우선주 61조.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 동생이니까 한 회사로 보고. 네이버가 60조. 네이버가 바로 밑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닉스, LG화학, 네이버 그다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유통회사들이 있잖아요. 유통회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유통회사? 뭐 롯데 신세계 이런 데. 이마트 이런 데죠. 이마트. 이마트가 4조. 8천. 10배, 10배? 10배도 안 되지. 10배도 더 되지. 그러니까요. 롯데 쇼핑. 롯데 쇼핑 3조, 4천. 두 개 합쳐도 안 돼. 두 개 합쳐도 안 돼.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아니 그 좀.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이 회사가 아무리 지금 성장을 빨리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차트를 보시면 2020년도에도 많이 줄긴 했는데 5,257억 원의 영업척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쿠팡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건 뭐냐면 저 매출을 봐라, 매출. 2016년도에 1조 9천억. 저것도 그때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려 작년에 13조 3천억을 했다는 거예요. 13조 3천억. 그런데 13조 3천억이라는 게 2019년에 7조 1,407억이잖아요. 거의 두 배 오는 거예요, 매출이.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저 매출 두 배 오면 저 같은 사람도 기여한 거지. 저도 쿠폰 안 하다가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의 영향을 매출 13조 3천억을 받고 거기다가 영업 적자는 한 2천억 이상 줄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 수준으로 2분의 1 반 정도까지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세도 가면 골든크로스 발생한다는 거예요. 매출이 계속 늘면서 영업 흑자가 날 수 있다는 걸 뉴욕스닥 이슥체인지에서 인정을 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개장이 되면 저 쿠팡이 만약에 55조. 물론 예상가입니다마는 55조가 더 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55조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생각이 반영이 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미래는 저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거 상장되면 저 주식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부는. 아니야. 내가 볼 때 신세계 이마트에 정용진 부회장도 열심히 하던데. 나 같은 분 한 4조 정도 밸류에이션에 이마트 살란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생길 거고. 야 우리 롯데쇼핑의 자산 가치만 해도 얼만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생길. 어쨌든 유통주가 오늘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게 뻔해요. 55조라는 충격적인 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관점이 뭐냐면 대주주이자 CEO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대주주이지만 지분 얼마 안 되는데 김범석 의장이 대주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지분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이 얼마 없어요 이분이. 그런데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미국 뉴욕스탁 익스체인지는 뭐라냐면 차등 경영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 의결권을 인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당 29표. 그러니까 내가 100주가 있으면 원래 나의 100표의 의미가 있는데 이분은 100주가 있으면 2,900주의 차등 의결권을 인정을 해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5만 명을 추가 고용하고 직원들에게도 쿠팡 주식을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상장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지껏 굉장히 노력했고 또 그 안에 보면 미국의 굉장히 큰 VC 벤처 캐피탈 자금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손정희 회장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글로벌인데 우리 주식 시장이 이런 회사를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규모가 작아서. 만약에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한다고 하면 55조 이 가격이 안 나오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는 100% 로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에도 해외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썼습니다만 현재 쿠팡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커져야 된다. 이 상장에 대한 혜택을 물론 이제 뭐 서학겜이라고 우리 투자자들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차등의결권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하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업은 돈이 없죠. 투자. 투자를 받아요. 그리고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주식을 이제 주어야 되고. 벤처 캐피탈.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벤처 캐피탈에게 지분을 하면 창업자의 지분은 이제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차등의결권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상장해봐야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 회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 옵션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경영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사태를. 만약에 김범석 회장 만약에 CEO가 이루어 하면 이 사람은 월급적인 CEO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업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을 텐데 물론 연봉도 엄청 받았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스타트업의 연봉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주식으로 받는 보너스 이런 것까지 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 쿠팡의 상장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잘 성공해서 글로벌 히트를 치기 바라고요. 그래야 벤치마크하고 있는 우리 유통주도 자극을 받고 또 투자자들에게 다른 조명을 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 동시에 우리 자본시장은 이러한 우리 스타트업 벤처 유니콘 이런 회사들을 담아낼 정도로 빨리 커야 되겠다 우리도. 그리고 쿠팡은 쿠팡대로 국내에 머물지 말고 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해서 글로벌 유통회사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뭐 주식 가치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는 게 예를 들면 쿠팡은 회사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지난 7, 8년 계속 적자잖아요. 적자도 뭐 어마어마한 적자잖아요. 누적으로 하면 한 4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사실 쿠팡을 사람들이 선택한 거는 빨리 오고 싸게 팔고 이거잖아요. 다른 거 무슨 기수 혁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롯데에서 쿠마라는 앱 하나 만들어갖고 쿠팡보다 마이너스 10% 쿠팡 파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 10%다 하면 무조건 잘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무조건 많이 붙어. 그럼 그 회사도 갑자기 3조짜리 회사가 적자 많이 쌓이겠습니다. 그러면 걔도 100조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하는 회사가 있고 로직을 가지고 이렇게 마켓셔를 늘리면 이런 궤적을 가지고 그렇게 치면 다 마찬가지죠. 우버니 뭐 이런 회사들. 그거 왜 이렇게 비싸요? 뭐 평가를 받아요?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회사의 어떤 경영과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쭉 추세를 그렸을 때 이 회사가 이 추세대로 가면 한국의 온라인 쇼핑을 다 장악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쿠팡이 지금 또 뭐 해요? 콘텐츠 저거 한다며요. OTT. 콘텐츠. OTT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확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이런 임직원들은 상당히 기분이 묘할 겁니다. 쿠팡 쟤들이 우리의 열 몇 배야. 강남 잘 모르겠어요.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자본 시장의 어떻게 보면 큰 힘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공부가 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이 문서는 간단히만 전해드리죠. 전해드리긴 할 건데 SK배터리가 이제 LG에 폐소를 했어요.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ITC가 특별히 이렇게 좀 예외 없이 한 거는 야 이거 보존해라. 니네들 증거 이거.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에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법원에서 볼 때는 야 얘네들이 뭘 은폐하려고 했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순이 기자가 이제 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주말에 뉴스플로우는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SK이노베이션인데 더 뜨겁게 반응하는 거는 조지아 주지사예요. 거기 공장치에 있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당신 거부권 행사해 주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1회라고 그러네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를 할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뭔가 합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예가. 그래서 과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건데 이걸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 그리고 61이니까 사실은 이게 거부권 행사가 안 되면 진짜 SK는. 물론 이제 말씀을 권 기자가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거는 몇 년씩 유예를 해 주긴 했어요. 그런데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2년, 3년이면 끊어진다고 하면 미리 바꾸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양사에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소식통에 의하면 LG에서는 3조는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SK이노베이션 자체의 현금 유동성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분을 좀 주는 건 어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초미의 관심사는 양사가 어떻게 합의하는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내막에 취재를 했다고 하니까 권수리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3 세 번째까지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싫합니까? 테슬라를 국민연금이 6년 전에 샀어요? 그러니까 정프로도 테슬라 자꾸 올라가는 거 속상해하지 말라고. 우리도 테슬라 조금 있다고 봐야 돼. 국민연금이 테슬라로 대박을 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2014년 3분기 말에 미국의 증권위원회죠. SEC에 제출한 보여주신 현안 보고서를 보니까 당시 기준으로 해서 792만 달러, 88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때 이 지분 가치가 테슬라 시가총액의 0.03% 안박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테슬라 투자를 국민연금이 계속 늘렸던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 기준으로는 1824억 원어치 0.4%까지 늘렸고 그 후로도 계속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현재까지 테슬라 그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수익률은 8000% 안팎에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2019년도 말에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초기 투자에 우리 국민연금도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올라가는 건 나는 없는데 배합하지 말고 우리 국민연금이 우리를 대신해서 갖고 있다라니까 그런 소식이 있는데 이 뉴스가 왜 이렇게 하면요 어떤 성장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해외에서도 잘해서 수익률이 높은 건 우리 국민연금에서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투자들도 비교적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있으면 이제 2020년 우리 국민연금의 운용 실적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항상 비교하는 게 노르웨이다 또 켈퍼스다 이런 세계 4대 연기금하고 비교를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처질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태도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수익률에 대해서 생각이 드네요. 뉴스 3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 주말간 주말 동안 게스트분들이 또 하실 말씀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그분들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하세요. 바로 우리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